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햇살 담은 다이옥에 또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국민의 군생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놓으셨고 창들도 있어요 오늘은 전품목 20% 할인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배송됩니다. 할인할 때 예쁜 아이들 많이 손잡고 가시길 바랄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스티벌 금이고요 14,000원. 14,000원 짜리 군생 좋네요 머릿수도 많고 풍성해요 14,000원 20% 할인합니다 수연 16,000원 오늘은 또 보라색 손이 이쁘죠 보라색 손 수연 16,000원 하고요 14cm 분에 이렇게 가득 있는거 머릿수도 이렇게 많고요 수연도 오랜만에 나왔네요 수연이 요새 잘 없어요 수연 16,000원 하고요 연봉 10,000원 짜리 얼굴이 4개 네요 4개 짜리 연봉 10,000원 이고요 20% 세일하면 8,000원이 되겠네요 희성 10,000원 하고요 희성은 끝에 한번 보세요 너무 이뻐요 물도 예쁘게 들었죠 풍성합니다 만원 희성 부캐입니다 부캐 만원 하고요 부캐 2두 3두 네요 얼굴이 3개 짜리 12cm 분에 분보다 더 크고 자 부캐 만원 합니다 군생 아 카시오 적금 14,000원 가시오 적금은 진짜 언제 봐도 예뻐요 뒷모습이 너무 예뻐서요 진짜 이거 아우 12cm 정도 되고요 아 링고 아스입니다 12,000원 예 링고 아스 12,000원 이고요 요거는 사이즈를 말씀드리니까 좀 그래요 14cm 분입니다 예 분보다 조금 쩡그리고 요런거는 분하고 비슷하고 자 링고 아스는 요거 위에 오돌토를 돌기처럼 나는게 이게 좀 특이하죠 색도 예쁘고 특이한 종이죠 자 아르제 예 아르제 만원짜리 이거 아르제는 진짜 막 이렇게 그냥 던져놔도 잘 커요 예 이거는 물도 예쁘게 던었네 자 아르제 아주 따글따글하게 잘 자랐어요 12cm 분에 넘치고요 자 아르제 만원합니다 예 화이트그린이 요거 만원이네요 화이트그린이 만원짜리 만원하고요 케라리언 이두짜리 만원짜리 있고요 예쁘네요 물도 예쁘게 던었네요 만원합니다 케라리언 만원 이두짜리 만원짜리 있고요 이거는 이스티렐라 만원하네요 만원 라인이 핑크색으로 싹 들어가지고요 요건 12cm 분입니다 자 만원짜리고요 메비나금 만사천원 합니다 메비나금 만사천원 머릿수도 많죠 요거는 자고도 잘 다는 형입니다 만사천원 하고요 웨스트 레인보우 육천원 합니다 육천원 색깔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색이 웨스트 레인보우 육천원 비운세 무지개검 이고요 만원하네요 이것도 만원 똘기가 있는 앱니다 이것도 툭툭 튀어나온 돌기 생겨가지고요 자 만원짜리 네 비운세 무지개검 만원하고요 나나후크미니 얼마나 되나 22,000원이네요 22,000원 22,000원짜리 머릿수도 많고 풍성하고 아주 달고기만 하면 되겠어요 따글 따글 달가야 되겠다 이거 20cm도 가까이 되어가네요 나나후크미니 22,000원입니다 요거는 엘샤 엘샤 20,000원 하고요 엘샤 20,000원 20,000원짜리 15cm정도 되는 분해이 되어 있고요 춥스철화가 가격이 안보이네요 만원이에요 만원이요 만원 춥스철화 만원 아 여기 속에 있네 아닌데 이거는 마제스타 요 뒤에 있나보다 예 만원 많네요 춥스철화 만원짜리 예 이렇게 좋네요 이거는 공작환이고요 15,000원 합니다 공작환 15,000원 아 요거 꽃필려고 하네요 지금 빙돌리 세상에 밑에도 텐시라고 아주 예 공작환 요 끝에서도 이렇게 꽃이 피나봐요 요거는 자 이것도 대품으로 아주 크게 키워나무네 엄청 멋있어요 자 괴마옥 25,000원 25,000원입니다 괴마옥 25,000원짜리 아 이거 보세요 애기들도 턴실하게 생겼어요 굵어 끌찍끌찍하고 딸막딸막하면서 아주 멋스러움을 주네요 요거에도 달렸어요 자구가 요거는 자 25,000원 20% 세일 들어가니까 엄청 싸게 가져 드리시는 겁니다 이거 아 댄섬 만원 하고요 댄섬 아 댄섬은 분지처럼 이제 키우면요 밑에 뿌리가 아니고 목대가 엄청 멋있게 이제 아 이거 올리 심어야 된대요 심을 때 자꾸 높여주더라구요 이거는 자 댄섬 이거는 이제 14cm 15cm 돼요 예 사이즈 크네요 자 아 러우철화 아 백금입니다 36,000원 이고요 백금 철화 러우철화인데 저기 백금 금입니다 아주 사이즈도 크죠 대폼입니다 대폼 러우 백금 철화고요 36,000원 하고요 이거는 할로윈 철화 14,000원 하고요 할로윈 철화 14,000원 예 생글도 있고 철화로 잘 엮여져 있어요 이런거는 생글이 다 생긴데요 키우더 나면은 오주먹 오주먹 6,000원 합니다 6,000원 오주먹 오주먹 이런거 이제 수영 멋있게 목돼지 굵잖아요 오주먹이 딱 이것도 금 같은데 제가 금을 하나 키우는데 왜 이리 비슷하다 뭐 비슷해요 이런거 하나씩 있는거 보니까 금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저렴하게 나왔죠 6,000원 합니다 와 누다금 입니다 누다금 6,000원 하고요 사이즈는 9cm 분 같으네요 누다금 6,000원 저렴하게 나왔네요 원종 복랑금이고요 5,000원 합니다 아 저렴해요 자 오늘 다 20% 세일할 때 이런것도 예 들으시면 되겠네요 아 여야는 이름이 없고 뭔지를 모르겠네 나도 천보는 애라서 자 수미미티 만원 합니다 예 자 2,000원 세일 세일 들어가면 8,000원 20% 세일하면요 예 8,000원짜리 수미미티 하나 키워 보십시오 요거 이제 꽃피기 시작하면 몇 개월 피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올팻 12,000원이고요 올팻 분쇄 12,000원 얼굴이 요거는 5개짜리네요 요게는 르비도나입니다 10,000원 예 르비도나 10,000원 10,000원 하고요 르비도나가 이제 크면은 얼굴 한 개 10,000원씩 해요 예 이거는 지금 군생 얼굴이 이거 지금 4개짜리입니다 4개짜리 10,000원 아직은 조금 작지만 아우 좋네요 10,000원 르비도나 예 여러개 돼서 요것도 물들면 엄청 이쁘잖아요 르비도나 10,000원짜리고요 자 아 뭘로가 이렇게 생겼어 아주 어동통하게 10,000원짜리 예 요거는 요것도 세 개네 얼굴이 저게도 하나 또 있어요 예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짜리 군생으로 돼 있고요 아 뭘로 요거는 철화로 지금 변이가 온 거 같아요 안 그래요? 철화로 변이 온 거 같은데 예 자 어소금 만원짜리 예 어소금 요것도 만원입니다 전박이가 있어 갖고 특이해져요 요아이도 이렇게 꽃대 보세요 이런 애들은 꽃대가 참 이거 볼품은 없어요 이렇게 어소금 만원짜리고 연지곤지입니다 연지곤지 예 만사천원짜리고요 12cm분에 이렇게 외롭게 한나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주 복스럽게 예 입장이 너무 예쁘네요 연지곤지 연지곤지 이것도 물들면 특이해요 색상이 특이해 오묘하더라고요 무슬리 14,000원짜리고요 무슬리 14,000원 이렇게 군생으로 돼 있어요 무슬리입니다 52cm분에 넘치게 있고요 14,000원 무슬리 고사웅 고사웅 검 무지인가 무지 8,000원 8,000원 요즘에 고사웅 검이 나왔는데 엄청 비싸요 예쁘기도 하고 예쁘잖아요 입장도 좀 오글오글 꼬불꼬불하면서 매력이 있어요 8,000원짜리입니다 이거는 다이아몬드 스테이드 금이고요 만원하고요 스테이드 금 처음에는 이런거 진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비싸서 지금은 만원짜리만 사는거 요즘에 다이아몬드 키우는거 참 좋죠 저렴하게 다 나와가지고 원종 슈퍼클론이고요 15,000원 합니다 15,000원 슈퍼클론 이드짜리도 있고 이드짜리도 있고요 이거는 노마라고 하네요 42,000원짜리 노마 목대 쭉 올라가서 이렇게 우애가 풍성하게 있는데요 노마입니다 이름이 42,000원 이고요 해온스케이트 스케이트 3만원 3만원 합니다 안에 보세요 지금 자구도 여러개 달렸어요 밑으로 4개 정도 있고 옆에도 하나 있고 색이 참 이쁘죠 로라클론이고요 이거는 2만원입니다 로라클론 2만원 사이즈는 14cm 분입니다 분하고 비슷하죠 자 방물봉랑금 3만원 하고요 방물봉랑금 3만원 하고요 정말 색깔도 너무 좋아요 지금 마제스타입니다 철화고요 15,000원 마제스타 철화 15,000원 합니다 이거 분인 12cm 정도 되는데 사이즈는요 크네요 이거 14cm 넘을 것 같아요 자 분보다 많이 큽니다 이거 철화고요 마제스타가 엄청 비싸던 아이잖아요 15,000원 저렴합니다 메비우스 검이고요 16,000원 합니다 사이즈도 14,000원 1년 전에 이 정도 크기면 10만원 정도 했었고요 아주 저렴하게 나왔는데 또 20% 할인되고요 오늘 잊어버리면 말고 자 이것도 이렇게 통통하게 창이 괜찮은데요 만 얼마?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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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작은 거 6,000원 6,000원 6,000원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철화로 변이 오는 것 뜻하고 모르겠어요 뭐 분지하는 건지 자 가르시아 2만원짜리입니다 가르시아 가르시아가 참 이거 멋있는 아이입니다 이거 2만원짜리 양쪽에 자고 달고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이거는 한 9cm 정도 될 것입니다 몽블랑 15,000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아주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와 원종 봉랑금 방울봉랑금 2만원 이야 이거 완전 대품인데 2만원 괜찮다 이거 정말 또 20% 할인도 되고요 그럼 16,000원 이거 이거 말이 돼요 이렇게 크게 키워가지고 아 좋은데요 자 이거 뭐 진짜 이거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애 자 완전 대품 예 마리아 철환데요 45,000원 합니다 예 45,000원짜리 이거 사이즈가 25cm 5,000원 될 것 같애요 근데 잘 자랐어요 요 생을 보세요 이렇게 생을 하고 철화하고 아주 키도 비슷하게 아주 골고루 아주 잘 자란 아이입니다 이거 아주 내가 창 좋아할 때 같으면 이런 거는 그냥 보면 히떡 그냥 사가는데 이제 너무 많아서 저도 근사하기 힘들어요 좋네요 예 아주 탄실하고 살구 미인금 6,000원 합니다 6,000원 자 얼굴이 4개씩 딱딱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파피스 로즈 철화고요 18,000원입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 아 이거는 지금 이렇게 물이 안 들어서 그러죠 빨갛게 들어 나오는데 고급스러워요 이거는 자 파피스 로즈 철화 하나 키워보십시오 특십한 철화입니다 12,000원 하고요 보라색으로 살짝 들었어요 지금 물이 앞에 생을도 있고 이렇게 예 특십한 철화 12,000원 하고요 로제입니다 3만원 로제 이것도 정말 괜찮아요 군생 좋아하시는 분들은 3만원짜리 로제 사이즈 좋고 머릿속도 많고 군생으로 하나 키우면 좋겠네요 자 짚시 8,000원 와 짚시가 8,000원 밖에 안해요 이렇게 머릿속도 많고 14cm분에 활짝 넘치잖아요 이렇게 커요 머릿속은 많아요 이거는 이제 금으로 변하는 거 있다 자 이거는 8,000원 20% 세일되고요 핑크바니 16,000원입니다 16,000원짜리 핑크바니고요 핑크바니 15,000원 14,000원 15,000원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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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 같아요 될 거 같아요 넘을 거 같아요 이거 아주 색이 이쁘죠 색깔이 아주 이쁩니다 노다 하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가격이 이렇게 없네요 원하신다면 사장님이 여쭤 보셔도 되고 메두샤입니다 메두샤 15,000원 하고요 메두샤 아주 왕대품 15,000원 멀리서 잡아야 돼 아주 얼굴이 커서 먹대도 좋고 네 아주 예쁘죠 이런 애도 있고 릴리패드입니다 릴리패드 릴리패드 10,000원 하고요 릴리패드 10,000원 아주 이거는 다 정말 편실하게 이렇게 초록초록해도 아담하게 잘 컸네요 자 이거는 계속 이제 꽃 한나에서 삥돌리 달고 삥돌리 달고 해서 대품 만들기 너무 좋은 아이입니다 10,000원 하고요 20% 세일할 때 이런거 들으셔가지고 대품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 라울입니다 라울 12,000원짜리구요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 라울 라울도 자구 많이 만들고 싶으시면요 요런거 좀 잘라야 돼요 길게 뻗은거 좀 자르면 많이 달아요 자구가 아주 중간에서 많이 달더라구요 마카올리스 14,000원짜리 마카올리스 14,000원짜리 마카올리스 14,000원짜리 무지개염자 10,000원 하고요 무지개염자 10,000원 하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를 10,000원 무지개염자 10,000원 하고요 이거는 탑레드 염자 6,000원 합니다 탑레드 염자 6,000원 합니다 꽃피기는 다 피는데 언제 피는가 여기 달렸지 염자 6,000원짜리 미싱유 5,000원짜리 이거 보세요 얼굴 큰 거는 외도로 되어 있고요 적은 거 보이시죠 요런 거는 이렇게 이거 아 학식이 한 게 아니고 내 생각에 이거 두 개 한몸이네요 한몸 근데 다 한몸이라는 거는 제가 보장을 못하는데요 완전 두 개짜리는 얼굴이 적고 큰 거는 외도로 다 되어 있어요 요런 거 이제 합식하면 이쁘겠지 실제는 합식하면 안 돼 이거를 이제 자고 달리게 만들어야죠 자고 이거 이뻐요 진짜 로제트도 이쁘고 색도 이쁘고 그렇잖아요 미싱유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5,000원 20% 할인할 때 너무 저렴하죠 그러면 수미미티 6,000원 합니다 6,000원짜리 아 수미미티 지금 꽃이 곧 피게 생겼어요 요거 이제 조금 더 올라와야 꽃이 반짝반짝 가서 빛이 나면서 이쁩니다 예 6,000원 하고요 20% 할인되면 요것도 저렴한 편입니다 예 핑크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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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짜리고요 핑크베라 핑크베라 6,000원 핑크베라 이렇게 하고요 레글렌시스 10,000원 아 막 머릿수가 많아요 레글렌시스 10,000원짜리고요 요거 12,4cm 분인데 넘칩니다 14cm 분이고요 넘치게 얼굴이 막 얼만절만 가득 있네요 요 안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하엽이 요거 제작합니다 자 줄리아나 12,000원 합니다 줄리아나 줄리아나도 참 물들면 막 이렇게 진짜 물들어서 안이뻔거는 없겠지만 요 줄리아나 진짜 이뻐요 요렇게 요거는 물 좀 들었죠 아주 초록이들도 있고 한데 예 12,000원이고요 아이씨 거린입니다 14,000원 입장이 퉁퉁퉁하고 분이 아주 푹하게 이렇게 앉았어요 자 이두짜리 또 있고 얼굴 세 개짜리도 있어요 14,000원입니다 로사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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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하고요 이거는 분은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15cm 네 로사로아 3만원 이렇게 군생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자 3만원짜리 요거 슈퍼 미니마 예 슈퍼 미니마 만원 하고요 요거는 특이하죠 입장이 짠짠하면서 막 솔방울처럼 이렇게 커요 요거 요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만원짜리고요 자 라디칸스 예 라디칸스 만원이고요 아 진짜 막 입장이 그냥 빨갛게 들어가지고요 요거 잎이 막 다닥다닥 또 자고 또 만드네요 이것도 자 꽃은 다 쟀죠 요거 꽃 보면 한동안 막 화사하게 폈던건데 예 꽃 따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거는 지금 20cm 도 다 될거 분이 이거 한 18cm 분인거 같아요 예 라디칸스 만원이고요 엘리제 철화 예 25,000원 엘리제 철화입니다 아 요거는 지금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다 가가지 각각 요거 생거리 하나 이렇게 철화가 이리저기 지겨재겨기로 막 그냥 예 잘 자랐네요 자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고요 엘리제 철화 25,000원 이고요 프리다 철화입니다 프리다 철화 3만원 요거는 생거리 이렇게 4개가 있으면서 철화를 뒤쪽으로 이렇게 엮겨져 있고요 요거 사이즈는 20cm 18cm 확실치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철화로 이렇게 있고 가운데가 생거리입니다 요거는 조금 사이즈는 적지만 다구지게 이렇게 잘 살았네요 자 엘 프리다 철화 3만원짜리고요 요거는 크리스티 부티 5만원 예 엄청 비쌌던 아이잖아요 5만원에 요거 사이즈는 지금 이것도 20cm 는 안되고 17cm 18cm 될 것 같아요 18cm 예 이만하면 요거 잘 예쁘게 자랐습니다 요거 못 자름 없이 잘 큰 아이입니다 예 눈찰이 떨어지요 벌써 자 5만원짜리 지금 사야지 이전에는 너무 비쌌어요 이정도 크기면 아마 예 내 아는 사장님은 뭐 18만원 한개 그렇게 사왔어요 그때 자 요거는 연지곤지 연지곤지 가격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꼽힌 14,000원 합니다 연지곤지 예 14,000원짜리 연지곤지고요 요거 요거 뚱뚱하고 이제 물들어나면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아 아 아이고 고생합니다 자 핑크 에이스 검이고요 요거 15,000원 아니에요 15,000원 핑크 에이스 검 요거 참 요거 수영도 이쁘고 아 너무 멋있다 좋다 이거 15,000원이면 또 오늘 세일하잖아요 20% 세일할 때 요런거 하나씩 장만하세요 너무 예쁜데 하나 남았어요 요거는 마르스 뭐야 마르스 무슨 걸 싼지도 모르겠다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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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르스 오리지널 마르스가 원래 비싼 아이입니다 이거 마르스 근데 지금 이렇게 아 오리지널이 돼요 원종이네 원종 마르스 마르스 나는 두개 큰거 지금 켜 이거는 대형종이에요 대형종 큰 데다가 이제 분갈이 하셔야 되거든요 대형종입니다 엄청 커요 아주 자 이거 그레이스 예 32,000원 하고요 그레이스 32,000원짜리 자 20% 할인할 때 또 요런거 비싼 종들 에둘리스입니다 25,000원입니다 에둘리스 네 네 자 이렇게 하이업에 지금 그대로 있어요 네 에둘리스 25,000원 하고요 아 레드 판타지아 판타지아 12,000원 12,000원 12,000원이고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여름에도 덜어요 황금염자 10,000원 하고요 황금염자 10,000원짜리 이런거 하나 키워야되요 목대 좀 잘 다스려갖고 목대를 이거 하나 커트치고 쭉 올라오게 해서 멋있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이거 아 진짜 잎이 너무 예뻐요 황금염자 자 수연 예 수연 12,000원입니다 수연 자 제일 적은걸로 보여드려도 이렇게 풍성하죠 여기 좀 큼직하고요 자 머릿속으로 여러개입니다 자 수연 12,000원짜리고요 퍼플딜라이트 퍼플딜라이트 만원 입니다 퍼플딜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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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딜라이트는 이거 따가지고 이제 잎꽂이하면 100% 다 나와요 요런거는 자 예쁘기도 하지만 여름에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뭘 안 빠지고 예뻐요 아 원전 콜라라타 22,000원 자 세일 들어간 아이인데 또 오늘 20% 할인되고요 원전 콜라라타입니다 분도 확 앉았지만 핑크색으로 지금 물들고 있고요 아 한 7cm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방울복랑금입니다 25,000원 이고요 25,000원 방울복랑금 자 요렇게 생긴거 있고 요거는 좀 큼직하죠 키가 크네요 이렇게 쭉 쭉 왜냐면 여름에 더 예쁘게 물들던데요 방울복랑금이 25,000원짜리고요 스파이시 14,000원 스파이시입니다 스파이시 14,000원 14cm 이렇게 가득 찼고요 스파이시 14,000원 하고요 방울복랑금 자 방울복랑금이 아니고 그냥 복랑 복랑이 만원합니다 만원짜리 입장이 다갈다갈 밝아져가지고요 자 만원짜리 링고스타 12,000원 하고요 링고스타 12,000원 14,000원 14,000원 이고요 링고스타 저는 암만 봐도 그거 스타 잊어버렸네 이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비슷한 거 있어요 고급종 요건 환엽 12,000원 12,000원 이고요 천사의 눈물 만원 합니다 천사의 눈물 만원 디웨이가 점 뭐 이래 보세요 길게 내려온 것도 있고 딱딱 찍은 점도 있고 신기하게 이렇게 천사의 눈물 만원짜리고요 아 춘맹입니다 춘맹 춘맹이 8,000원 하네요 이렇게 8,000원 춘맹 8,000원짜리 중간에 보세요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맹 나올처럼 그래 대풍을 키우면 이거 멋있더라고요 자 맵이나 금이고요 이거 12,000원입니다 맵이나 금 12,000원 네 12,000원짜리 맵이나 금 이고요 샤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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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짜리 샤르몬 이고요 이건 맑은색을 좀 띄면서 예쁜 아이입니다 뒤에 각도 지고 샤르몬 만원 하고요 몽블랑 15,000원 15,000원 이고요 몽블랑 이렇게 생겼어요 15,000원입니다 아 히아리움 15,000원이고요 히아리움 14cm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네 네 여기는 핑크 백봉 네 12,000원이고요 핑크 백봉 이렇게 얼굴수가 6개로 되어 있고요 12,000원 12,000원짜리 핑크 백봉입니다 에케마리아 에케마리아 만원 하고요 에케마리아 만원짜리 이거는 적지만 자구를 하나 달았어요 이거는 얼굴이 좀 크고 에케마리아 만원 하고요 이거는 큐빅 후레스티 후레스티 12,000원입니다 후레스티 큐빅 자구 자구 잘 다는 애인데 뭐 관리를 조금 부실해 가지고 자구가 덜 컸어요 많죠 달았죠 많이 달아요 이거는 원래 큐빅 예 큐빅 12,000원이고요 예 전품목 오늘 20% 할인됩니다 아 몰게인 예 6,000원 합니다 몰게인 6,000원짜리고요 이건 한 8cm 정도 되겠네요 8cm 작지만 요거 두툼하고 아주 요런거는 뭐 저렴하니까 요거 좀 사서 키워 보십시오 몰게인 예 6,000원 6,000원짜리 몰게인 예 마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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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18,000원 이고요 18,000원 요것도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 한 9cm 뭐 이렇게 될 거 같아요 자 가야입니다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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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어 가야는 엄두도 못내셔 비싸서 내가 창조할 때 그때 내가 이제 아 방금 시사할 때 가야가 왜 그렇게 좋은지 비싸더라고요 그때는 이 정도 크면 뭐 10만원 뭐 넘었어요 정말 예쁘죠 깔끔하다 요거 손톱 끝도 하나도 안 닫히고 예쁘게 좋네요 자 제이드 스타 검입니다 14,000원 하고요 검이 골고루 잘 들었어요 자 분은 요거 9cm 10cm 사이지만 이거 많이 커요 분보다 많이 커져 이렇게 자 이거 14,000원 합니다 아 금들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 한나 꼭 키워보십시오 아 오늘 이거 자 아프리카식물 이렇게 꽃이 어우 활짝 만개했는데 아직 지금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이거 요새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25,000원 하고요 예 아프리카식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훅 할 건데 저렴해서 또 세일도 들어가고요 자 25,000원 짜리입니다 아 스타마크 이거 4도짜리 가격이 없어요 4도짜리 스타마크 14cm 보내 있고요 요거는 길바철화 15,000원입니다 길바철화 15,000원 하고요 자 12cm 분의 길바철화고요 15,000원입니다 아 핑크샤이닝 만원 하고요 핑크샤이닝 이렇게 아 핑크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지금 외도로 되어 있고 2도짜리도 있고 그래요 자 아 이거는 뭡니까 이거 셀리 3만원 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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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하고요 셀리입니다 셀리 3만원짜리고요 이거 특이하네요 특이해 이거 엄맘음 밑으로 보세요 아가들 아 삥 돌리고 그냥 달았어요 이렇게 아 기다리고 이제 이건 사이즈는 요거 분은 17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분보다 많이 커요 20cm 되겠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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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구 달아가 자구들이 많이 컸어요 커갖고 사이즈도 20cm 중간 20cm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어마어마해서 이제 지금 자구들 아가들이 많이 나왔죠 요런 모양도 있고 그래요 3만원입니다 20% 세일 되고요 자 당인금 14,000원 당인금 14,000원이고요 당인금은 혹시 키우시다가 이거 겨울에 이거 혹시 잎이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경험상 아 벌거숭이 되었는데 놔뒀는데요 싹 다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요 새로 싹 다 올라와서 잎이 커지는 않지만 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괜찮아요 의외로 매력이 있어요 이거 잎이 떨어지도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14,000원짜리고요 자 셀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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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입니다 12,000원 셀릭스 목대가 이렇게 살짝 있고 라인이 물 이쁘게 들었어요 지금 큼직합니다 이거 한 15cm 6cm 그 정도 되고요 와인 피치입니다 12,000원짜리 와인 피치 아 주홍색으로 지금 이렇게 물 살짝 들었는데요 아 자구들도 많이 달고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두로 있는데 이거 자구인지 뭔지는 몰라라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자 와인 피치 12,000원입니다 아 런요니 네 런요니 만원 만원 하고요 아 어떤 분은 이거 예쁘게 잘 키워놓은 거 보니까요 부럽던데 이렇게 근데 이거는 자구인지 지금 봐서는 자구 같은데요 이거 몰라요 또 좀 이따 꽃 필 수도 있고 그래요 밑에 이거는 진짜 자구 밑에 나오는거 아 온슬로 온슬로 만원 이거 온슬로는 꼭 키워보셔야 돼 꼭 키워야 돼 이거 온슬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예리해져요 이거 좀 1년 지나면 이거 주홍색으로 엄청 예쁘고 따글따글 진짜 키워놓으면 멋이 예뻐요 이거 온슬로 저는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어도 있어도 온슬로는 좋아요 네 아 이거는 메두샤고요 만원 메두샤 군생 만원입니다 자 특이하게 색깔이 짙게 물들고 자 이렇게 얼굴이 네개짜리 세개짜리 네개짜리 그러네요 이거는 세쿤다 네이빈시 12,000원 내가 올바르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 삥돌리 요것도 자구 달았어요 이렇게 삥돌리 다 달았고요 아 이거 좋은데요 12,000원 저렴하고 사이즈는 지금 14cm 꽃이 예 분이고 요거는 꽃이 지금 안타주가 꽃대가 있네요 자 12,000원짜리고요 블랙 어 블루아나입니다 12,000원 블랙블루아나 12,000원 하고요 자 블랙블루아나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머릿수도 많고 이거는 아 더 많네요 자 12,000원 합니다 오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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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하고요 자 만원 좋죠 자 세일 20% 되고요 오늘 전품목 20% 됩니다 예 이거는 멀로야 백로야 멀로 어 이건 멀로 맞아요 백로 백로 백로를 난 아까 멀로라 그런거 같아요 어 자 요거 이제 멀로 백로 비슷하죠 멀로 비슷해도 더 두툼하고요 백로입니다 만원짜리고요 자 자 자구는 옆으로 하나 얼굴 세개짜리도 있고요 12cm 분입니다 입장이 통통하고 어 자 요렇게 생긴것도 있고요 어 이 아이는 어 빅레드 철화고요 만원짜리입니다 빅레드 철화 만원 요거 이제 세일 들어가니까 20% 어 좋죠 또 빅레드 철화 우선 이거 색깔이 이제 이쁠거 같아요 아직은 완전 다른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어 빨갛해지고 예쁘네요 예 매직뷰티입니다 2만원 하고요 매직뷰티 2만원 자 얼굴수가 많아요 이것도 자 매직뷰티 2만원 하고요 12cm 분입니다 카텔라 12,000원이에요 카텔라 예 카텔라 12,000원짜리고요 잘 안보이죠 이렇게 카텔라 12,000원 요거는 프릴이 살짝살짝 있으면서 라인이 예쁘게 들었어요 지금 어 목대도 좋고 예 아주 화살하게 물들었습니다 라인에 프릴이 살짝살짝 요거는 깊게 들린건 아니고 예 폴로리센스 6,000원입니다 폴로리센스가 정말 제일 싸죠 하하 6,000원짜리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작업도 많이 달았구요 큼직합니다 6,000원짜리 플로리센스고요 사랑목 예 16,000원 사랑목 16,000원 예 이거는 가져가시면 빨리 분갈이 좀 예쁘게 하셔가지고 롱분에 다 해갖고 이렇게 키우시면 엄청 예쁠 것 같죠 목대도 좋고 아주 꿀벅지입니다 꿀벅지 매직잼골드고요 철화입니다 이거 생글도 있으면서 철화로 엮여져있구요 23,000원 23,000원 매직잼골드 철화고요 철화 요건 철화죠 앞쪽으로는 생글들 있고 아주 이거 고급종이죠 이것도 고급스러워요 고급종이 아니라 고급스러워요 예 매직잼골드 철화 이것도 많이 저렴해졌어요 자 여기까지 소개 마칠게요 오늘 전 품목 20% 할인되고요 예쁜 아이들 많아요 아주 눈 크기 뜨고 잘 골라 보십시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